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승리를 위한 부의영어 김지영입니다. 2021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을 데뷔하기 위한 연간 커리큘럼을 좀 얘기할건데 바로 그냥 본론으로 얘기를 좀 해볼게. 저는 제 강좌는 이렇게 나뉘어요. 필수강좌와 선택강좌 필수강좌는 이거구요 선택강좌는 이거에요.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 안되잖아요. 그지? 자, 잘 들어봐요.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한 일반적 강좌의 구성에 관련된 얘기는 제가 뒤에서 정리를 한번 해드릴거고 혹여나 호기심에 여러분들 클릭 한번 해보신 분들 그분들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얘기를 포함해서 제가 커리큘럼 영상을 찍을거에요. 됐어? 자, 보세요. 뭐 다음에 뭐 들으면 되고 뭐 들으면 되고 뭐 들으면 되고 자, 그거는 말을 하면 쉽지. 자, 근데 항상 선생님이 커리큘럼을 짤 때부터 염두에 두는 건 뭐냐면 수업별 아이들의 상태가 어떤지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를 만들기 위해서 야, 이 부분에 대한 아이들의 현재 상태는 어떨까?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거거든? 그거? 자, 저 커리큘럼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강좌별로 요즘에 너가 요런 상태가 아니니? 그치? 그러면 요런게 문제니까 요거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 라는 최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개별적 상황을 건드리도록 말씀을 해보려고 할 거야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응 자, 일단은 참 이게 언어 공부잖아요 영어가 나는 지금 영어에서 뭐가 제일 문제인가? 이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대답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 왜냐면 한 개인 안에서도 어떤 문제별로 문제점들이 다 달라 문항별로 어떤 건 단어 문제 어떤 건 구무 문제 등등등 다 달라 그러니 난 뭐가 안 되는 사람이라고 명시적으로 하나만 찝을 수가 없죠 또는 개별적으로 상황이 너무나 달라요 사람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컨디션에 따라서도 때로는 어떤 게 읽히 어떤 게 어떤 게는 막 까막눈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고 진짜 이상하다니까 언어는 그게 사실은 제일 근본적인 문제야 자 만약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들었는데 어? 맞아 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전 이 얘기를 할 거예요 필수 강좌 선택 강좌 그 느낌도 좋은데 이렇게 말해봅시다 체질 개선 강좌 그동안 네가 공부해왔던 스타일의 그 결과물이 이러한 체질을 만들어놨다면 같이 제가 보약을 짜드린다는 심정으로 야 요거는 요렇게 하면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습관 교정에 관련된 강좌들을 지금부터 말씀 좀 드릴 거야 미리 말씀드리지만 모든 강좌들이 물론 도움은 어느 정도 되겠죠 근데 요기 들어가는 강좌는 그냥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 최대한 겸손하려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제 강좌에 대해서는 겸손할 수가 없어요 우선 이 얘기부터 좀 할게요 제가 가장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강좌가 올인원이라고 하는 강좌입니다 그럼 언뜻 보면은 그냥 뭐 이것저것 다 짬뽕 넣어가지고 그냥 종합용어로 만든 거 아니요? 아니요 이건 글 읽기 강좌입니다 글 읽기 강좌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재의 너의 상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증상이 그냥 뭐 영어 별거 있나? 느낌과 감과 표혈로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있잖아 마음 한켠에서 분명히 불안하다는 건 알고 있을걸? 아 그렇게 이렇게 막 대충 읽고 풀어도 되나? 풀리는데 근데 불안하다는 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는 거잖아 근데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겠다? 네 올인원입니다 이 수업은요 제가 뭐 지금 다 비슷한 얘기는 하고 있긴 하지만은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체질이 너무 느낌 위주로 해서 너무 문제풀이에 등락이 심하다 막 왔다 갔다 하신다 뭔가 명확한 원칙이나 정해진 길대로 필자가 원하는 그 길대로 나는 이렇게 끌려가고 싶다 지금 여러분들 푸는 문제들은요 네 생각으로 푸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필자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네가 끌려가야 정답 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그 길을 알려주는 수업이에요 다시 한번 이 강좌는 그릴 게 강좌입니다 근데 제 모든 수업의 사실은 출발점은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참 진짜 여러 번 보시면 볼 때마다 가슴이 떨리는 진짜 접니다 저의 학창시절 때의 사진이에요 제 졸업 앨범에 있는 사진인데 저도 어렸을 때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저는 영어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서 영어 공부를 학교에서 막 하는데 아 이래도 되나 이게 맞나 어쨌든 선생님들이 시키는 대로 했단 말이야 근데 그때 제일 기억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야 여러분들 양치기라는 표현을 좀 많이 하시던데 현장에서 그냥 이런 거잖아요 그냥 많이 풀면 일단 많이 풀어 많이 외워 그러면 돼 이게 저도 철석까지 믿고 있었어요 진짜로 그리고 제 고등학교 생활의 마무리도 전 이걸로 끝이 났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았습니다 제가 봤던 시험이 몇 논도인지는 나중에 니네들이 찾아봐 수능이 나왔었던 모든 해를 다 통틀어서 가장 역대 수능이 물순이었을 때입니다 전체 올백 만점이 수십 명 나왔을 때예요 어마무시하게 쉬었던 거 전 운이 좋았어요 느낌과 감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의 유행들이 나왔다고 근데 그게 요즘엔 안 돼요 아시잖아요 한번 최근 평가원 문제 이런 거 좀 풀어 보십시오 오히려 기존에 그냥 어떻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분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바로 당신이라면 이렇지 않아? 이렇지 않아 혹시? 한번 봐봐 이게 여러분들 아닐까? 대충은 알겠는데 정답이 안 보여 뭔 개똥 같은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어 빈칸 이럴 때 이해가 됐다 안 됐다 좀 왔다 갔다 하지 주로 여러분들은 요기에 있을 건데 아마 됐다 안 됐다 하지 이게 현재 여러분들의 현상이라면 All-in-one이라고 하는 강좌에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알려드릴 거예요 자 뭐 알려드릴 거냐면요 그릇기 강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도 되나 모르겠다 여러분들 저도 모르게 그릇기 강좌라고 말씀드렸다고 그럼 그릇기를 잘하려면 뭘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뭘 잘해? 다 잘해야 돼요 이 진짜 제가 참 답답한 공부 유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처음에 막 업법 공부를 막 하고 단어 공부하다가 됐다 그러면 이제 구문 공부하다가 됐다 독해 좀 하다가 근데 어? 왜 안 되지? 이래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예상컨대 그리고 분명히 새 학기가 시작되거나 연초가 되면은 여러분들 아마 어떤 어떤 선생님들의 무슨 구문강의 막 열심히 들을 겁니다 모두가 마음을 모은 것처럼 막 해요 나중에 하는 얘기들이 다 뭐냐면 제가 구문강의도 이렇게 했는데 해석도 잘 안 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돼 버려요 이건 이미 시간이 지났는데로 자 말씀드릴게 가장 중요한 건 물론 구문강의 좋아요 하는 거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한 개의 지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네가 다 공부해서 그게 쌓아 나가야 돼 그래서 그릇기가 돼야 된다고 어휘, 어법, 문장들인 그걸 종합적으로 해주는 수업이 어린 원이야 제가 여러분들 이 커리큘럼 언제 찍는지 아세요? 제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거 지금 완강한 상태에서 찍는 거예요 이미 어떤 건지 제가 해봤던 느낌까지 다 전달을 해드리려고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그런 겁니다 대부분 여러분들 저희 커리큘럼 영상인들이나 아니면은 OT나 이런 것들은 다 찍고 해요 그 느낌대로 말씀 좀 해주고 싶어가지고 되셨니? 일례로 한 예시만 좀 들고 끝을 낼게요 정리받까봐 올인원이라는 강좌는 선생님의 거의 C시그니처 C시그니처 강좌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고 저를 이 인강 쪽에 오게끔 아이들이 많이 도와줬었던 강좌예요 많은 호응들이 있었고 그중에 선생님이 러셀에서 이제 수업을 했었을 때 엔수하는 친구였는데 어떤 애를 만났었냐면 계속 1등급 나왔던 친구야 남자인데 그냥 공부 하나도 안 했대 고3 때 뭐로? 느낌과 감으로만 해도 충분히 되니까 계속 98, 100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어 알았어 그랬는데 수능 봤는데 70점 때가 나온 거야 충격을 엄청 많이 받은 거죠 2019학년도 수능을요 그 수능이 느낌과 감으로는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탕한 거지 자 그 친구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2020학년도 수능에서 어쨌든 98점 받았습니다 100점 받았으면 좀 좋았을걸 진짜 어이없는 곳에서 틀렸더라고 그건 애교로 받은 거지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랑질하는 거야? 네 뭐 이거는 저 그 정도로 자신 있으니까 근데 수강 대상이 누구나 오셔도 됩니다 이미 올라와 있던 친구들한테는요 이 수업은 깨달음을 줄 거예요 와 내가 풀긴 풀었는데 참 참 어떻게 어떻게 좀 감으로 너무 풀었구나 깨달음을 줄 거고요 주요 수강 대상들은 좀 약간 애매하게 공부했다 미리 다 얘기했죠 약간 성적이 좀 애매한 친구들이나 대부분의 친구들 충분히 들을 수 있을 만한 난이도고요 쉽다고는 얘기 안 합니다 근데 들을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이 얘기만 할게 원체 선생님이 좋아하는 강좌에서 그래 전체 커리큘럼 중에서도 이왕이면 듣는 걸 목적으로 하십시오 일단은 뭐 미리 어떤 거를 준비해서 어떻게 해서 뭘 어떻게 하고 라고 하는 그 과정들은 사실 이 수업에는 중요하지 않고 대부분의 모든 이야기들은 현장에서 얘기를 해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스튜디오에서 제가 촬영한 것도 다 있지만 자 지금부터 시작 한번 넣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 그냥 오시면 돼요 부담 없이 되셨어? 네 어 이런 분들도 있을지 않을까? 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너의 체질이 이렇지 않을 거야 너의 현재 상태가 내가 해석이 구문 강좌 막 듣는 게 있긴 있는데 이게 너무 범위가 많고 처음부터 뭐 1형식 5형식부터 시작해서 기본부터 이거 하기에는 너무 좀 힘들 것 같다 시간도 좀 부족하고 나는 내가 제일 안 되는 취약점의 구문들이나 꼭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핵심적인 구문 요소들만 뭐 좀 취합해서 좀 공부하고 싶겠다 그런 분들한테 취합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구의 구문이고요 얘는 참고로 긴 수업이 아닙니다 아주 컴팩트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들으실 수 있게끔 만들어놨고요 다시 한번 일반적 구문 강좌처럼 그냥 뭐 다음에 뭐 다음에 뭐가 이게 아니고요 그냥 너의 취약점들 주요 문장들 예를 들어 관계사의 삽입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런 애들 쭉 모아가지고 정리할 거예요 됐죠? 이런 상태이다면 저것도 좀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독해할 때 미리 이건 뛰어나버리자 독해 내야 V독해인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를 알면 여덟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써놨는데 너무 다양한 유형별을 너무 따로 공부하지 않네요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샀는데도 풀다 말다가 또 어디 풀었다가 저기 풀었다가 왔다 갔다 하다 이게 좀 뭔가 스스로도 찜찜하지 않았어? 자 다른 유형들이 나열되어 있지만 이걸 좀 뭔가 같은 방식으로 일관성 있게 내가 풀어내서 어떤 책 하나를 야 내가 제대로 공부했구나 라는 느낌 또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싶다면 또는 유형들이 사실 제각각인 것 같지만 여기 써놨잖아 하나를 알면 여덟을 할 수 있다? 즉 여덟 가지 유형을 선생님이 한다는 거야 주요 유형들을 하나를 가지고 다음 유형 풀 수 있고 그게 되면 다음 유형 풀 수 있고 아 이게 다 연결되어 있구나 라는 걸 공략하고 싶다 네 이 수업이야 제가 아까 올림원 다음으로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말을 해줬어요 네 그 다음에 현재 여러분들의 상황이 단어 단어 아우 단어 자 이것도 미리 좀 얘기를 하면 V 단어인데 무슨 단어 수업을 한다는 건가? 예 근데 깜짝 놀랄걸요 네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단어의 뜻이 맞나? 부터 출발해서 어? 이렇게 단어 뜻이 많은데 난 어디까지 외워야 되는지 되게 혼란스러울 때 있지 예를 들어 어 얘는 뒤에 나오니까 좀 이따 얘기할게 얘들아 뒤에 나와 얘들아 봐봐 단어의 첫 번째 표제의 뜻은 아는데 두세 번째 뜻까지 내가 알아야 되나? 이게 망설여진다? 그러면 제가 단어 수업에서 여기까지만 알면 돼? 여기 부터는 몰라도 괜찮아? 라고 기준 잡아드리면서 팩을 꺼드릴 거예요 이런 분들 너네가 그렇지 않나? 자 여기는 사실 어떤 분들이 많냐면 어 빈칸 문제 중에서 31번 한 단어짜리 빈칸이 있어 그냥 한 단어를 집어넣으면 돼 근데 그거가 지문 내용은 되게 쉽거든요 괜찮아 읽을만해 근데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 거야 정답 선지에 통수 맞았다 이건 아주 듣기 편한 강자입니다 막 머리 쓸 강자가 아닌 거니까 이거는 강강주 올인원 다음으로 또 사랑하는 강자야 깜짝 놀랄 걸 하니까요 예를 들어볼까? 자 봐봐 이 4개의 단어를 봤었을 때 기본적 단어 뜻은 일단 아셔야 돼 괜찮아? 혹시 이거? 그랜트? 베큐? 서스펙? 익스클루스? 다 설명해드리기엔 제가 시간이 부족하고 일부만 얘기를 해드리면 이런 느낌입니다 그랜트는 일단 표제어로 주다, 수여하다, 인정하다 뭐 이런 게 나와야 돼 근데 사전에 더 보면은 있잖아 무슨 뜻도 있냐면 정부가 주는 보조금, 돈이 있어 또 수거 하나 달려있다 Take for granted 당연하게 여기다 어디까지 외워야 될까? 보조금? 모르는 게 맞아 Take for granted, 수거 이건 미친 듯이 중요해 라는 뭔가 구획을 걸어드릴 거야 내용은 수업에 들어보시면 알 거고요 하나만 더 깎아볼까? Vacuum? 어... 뭐로 알고 있어요? 그치 뭐 음... 음... 진공으로 알고 있지 뭐 근데 이걸 진공으로만 알고 있으면 너 한 문제 날아가 이 단어는 고립상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고립상태 그게 안 나오면 한 문제 날아가 자, 그런 얘기를 할 거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쉽게 제가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됐지요? 자 이제 거의 막 빠지는데 아, 바로 얘기하자 업법, 업법, 부위업법 이거는 여러분들이 업법 문제 이건 실전 문제 풀이법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도 이미 다 완강한 상태에서 말할 수 있으면 드리는 거예요 두 개 선지 중에 꼭 고민하시는 분들 있죠 대충 학교에서 배운 업법들이 있는데 이건 아닌 거고 1번은 왠지 너무 빨라 1번은 아니야 2번은 아니야 3번 애매해 4번 아니야 5번 애매해 아... 에잉 그렇게 틀리는 거 그런 게 여러분들이라면 또는 좀 감각적으로 좋으신 분들은 특히 외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 뭐 이럴 수 있는데 이거 왜 맞췄니? 라고 업법을 맞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냥 당연히 이게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음 한 켠이 불안해 뭔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 네, 그러면 부위업법 됐어요? 이건 기본적인 업법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완전 실전 문풀이니 혹시 업법 때문에 내가 자꾸만 89점 만든다, 79점 만든다 이런 분들이거나 빠르게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친구들한테는 도움이 될 겁니다 참고로 10개년치 평가와 문제를 낱낱이 답하했습니다 길지 않은 강좌예요 다음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다 뭐냐면 네가 예전부터 해왔었던 습관의 문제 때문에 체질이 좀 잘못된 체질이어서 이런 것들을 먹으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전반적인 건 나는 괜찮아 근데 어디가 아파? 아포 여기가 아파 여기가 피가 나 상처가 났어 즉 특정 부분이 불안하신 분들 상처에 바르는 강좌 얘기를 좀 해드릴게 네가 이런 상처가 있다면 바로 띄우자 이것도 빈칸이요 빈칸 빈칸은 전형적으로 우리한테 가장 큰 상처죠 네 문제 연속으로 나오는 상처 하나, 둘, 셋, 넷 과연 우린 빈칸을 포기해야 될까? 근데 빈칸의 취약점이 뭐냐? 이해가 잘 안 되는 질문이 많이 나오지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24시간 내내 수능 볼 때까지 공부를 한다고 해도 영어 공부를 현장 가면 무조건 모르는 문제는 나와요 그럼에도 우리 뭐 해야 돼? 해결해야 돼 해결해야 돼 그 방법을 배우고 싶다? 그럼 V빈칸 놓으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해석이 되시는 분들 해석은 어느 정도까지 되시는 분들 어느 정도라면 고등학교 2학년 정도 수준은 된다?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이거요 사실 영어 영역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상처는 솔직히, 솔까, 빈칸, 순서, 삽입이야 이거지 뭐 이게 최근에 난이도가 정말 올라갔거든요 맨날 순서 배열은 A는 아닌 것 같고 B, C 가지고 아 했는데 내가 고른 게 B, C, A인데 정답은 B, A, C야 아 왜 내가 고른 정답은 바로 옆이지? 이런 느낌 있지 왜? 아 문장 삽입 정답을 4번을 딱 찍었는데 아 왜 정답 5번이야 이번에는 3번을 찍었는데 왜 또 4번이야? 이런 분들 그걸 정면 돌파하는 수업이고 이 수업은 완전 또 실전 수업이고요 기존의 어떤 선수 강좌 없이도 충분히 올 수 있는 수업이에요 그냥 바로 다이렉티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안 변하는 논리적 단서대의 캐시를 좀 패턴화시키고 하고 싶으면 습관을 만들고 싶으면 이거 오시면 됩니다 얘는 아마 들으면 바로 몇 개를 맞추게 될 거예요 되게 자신감 있네요 저 네 네 이번엔 좀 부록 같은 강좌일 수도 있는데 영양제 같은 EBS 연계 강좌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EBS는 제가 경험해 본 바람은 여러분들이 아 저는 EBS 안 해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특히 이제 고3 친구들은 그래도 EBS는 해야 되지 않아요? 뭐 이런 분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필수사항이라고 제가 압박을 줄 수는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영양제 추가적으로 하실 분들은 이거죠 뭐 할까 말까 고민이냐 연계 관점 연계 직전 연계 이거 딱 고민이고 뭐 변형 문제 고민이다 네 이거 오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오라는 건 결국 하라는 거죠 이게 진짜 안 하면은 보지도 않을 건데 네 거의 마지막까지 오네요 V파이날입니다 어 이건 두 부류들이 있어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가 재학생이든 낸수생이든 어쨌든 솔직히 공부 제대로 안 해왔다 그러다가 뒤늦게 좀 정신을 차려야겠다 1년 동안 내가 뭐 한 거지 아 이제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거 그분들에게 막판에 EBS와 독해 그리고 모의고사를 통해서 총 정리해드리는 수업이야 또는 뒤늦게 스케일 시작한 공부 지금이라도 제대로 즉 반수생 친구들이 있으면 아마 좀 빠르게 정리가 좀 될 겁니다 되셨죠? 네 이제 좀 일반적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필수 강좌 선택 강좌라고 이제 좀 나눠놨는데 여긴 좀 빠르게 처리를 할게요 필수 강좌는 선생님이 독해라고 하는 강좌 안에 All-in-one CC signature라고 했었죠? 그리고 독해 그리고 단어를 넣어놨어요 신기하게 단어인데 독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단어를 잘 아시면 독해가 뚫리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래서 그렇습니다 구문은 뭐 구문이고 업법은 뭐 업법이고 뭐 파이널은 파이널이고 어쨌든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다 순서 알려드릴까요? 뭐 다음에 뭐 하고 뭐 다음에 뭐 하고 뭐 일반적으로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이 이 단어하고 All-in-one이라고 하는 강좌는 등급에 상관없이 그만큼 자신있다는 얘기입니다 얘랑 얘는 동시에 같이 가셔도 돼요 왜냐면 단어가 듣기가 편하거든 짧거든 그리고 됐어요? 번호를 써드릴까? 요거랑 요거를 시작해 되셨어? 그리고 좀 뭔가 좀 느껴 막 그러면 아 내가 지금 막 뭔가 구문이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아직 해석이 좀 안 되는 것 같아 뭔가 막 느끼잖아 그러면 추가적으로 구문 또는 업법을 하시면 돼요 2번 2번 똑같이 2번이야 되셨어? 근데 사실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사람마다 상황이 좀 다르다고 일률적으로 하는 게 좀 쉽지는 않아 그러니까 지금 풀커리를 얘기하는 건데 요 2번은 여러분들이 사실 난 해석도 어느 정도 되고 업법 문제는 좀 나중에 해도 되겠다 그러면 뒤로 빼셔도 돼요 하지만 이건 지켜주세요 All-in-one 다음에 독해하셔야 돼요 무조건 독해를 하시면은 제가 이 독해에서 말하는 말들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 기본적으로 글 읽는 연습을 해야 여러분들 독해의 실전 문표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됐어? 간단하잖아 세 단계야 이거 두 개 All-in-one 단어 동시 그 다음 좀 뭔가 부족한 것 같다 싶으시면 구문어법을 다음으로 좀 채워 넣으시고 근데 이건 나는 어느 정도 좀 된다 싶으신 분들은 과감하게 차라리 독해로 바로 가셔도 돼요 그리고 파이널이야 뭐 마지막에 제가 얘기하겠죠 됐죠? 이 이왕에 뭐 다음에 뭐 하세요? 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없는 건 이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EBS나 이런 거는 선택사항이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수준이 다르니까 순서 삽입 빈칸도 약간 실전 문풀만 막 하니까 어느 정도까지의 글 읽기 능력이 돼야지만 될 수 있는 거니까요 됐죠? 자 마무리네요 흥분돼요 진짜로 이미 막 떨리고 이런 것들은 멀리 지나갔고요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선생님이요 네 그만큼 이제 이미 러셀에서 많은 친구들은 보고 있지만 이제 메가스터디 인강에서 여러분들을 보는 것들은 이번이 처음이니까 보시면 압니다 일단 오시면 아실 거고 한 가지만 약속 드릴게 그리고 저 갈게요 한 가지만 약속할게 수업을 저는 네가 현장에서 하지 못할 건 나도 안 할 거고 현장에서 네가 이해 못해도 되는 건 나도 못해도 될 거라고 얘기할 거고 네가 너무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틀렸다? 근데 선생님도 만약에 틀린다? 그럼 나 솔직하게 얘기할 거야 최대한 여러분들 입장에서 맞춰서 얘기할 거니 무삭점 막 제가 강요하는 수업은 아니니까 아 이러지 않았을까 하고 계속 여러분들의 마음을 건드려고 노력할 테니까 수업도 중요하지만 계속 아 내 상황을 저 사람이 안 해 라는 걸 느끼시면서 편하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됐죠? 자 저는 여러분들을 수업에서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승리, 부인, 를 책임질 영어 기대하는 영어 김지영이었습니다